KTX 오송역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KTX 오송역을 기점으로 구축된 오송바이오밸리 오송바이오밸리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분야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글로벌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6개 보건의료국채기관이 입주한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 4개 핵심연구개발지원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와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고위험 병원체 특수센터와 같은 국가바이오 메디컬시설이 들어섰으며 연구성건물의 제품화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리고 CJ, LG생명과학 등 60여개의 제약의료기기 관련 첨단기업들이 모두 모인 국내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또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120개 기업부설연구소와 충북대 약학과 등 BT관련 3개 대학 4개 학과가 있어 R&D에서 임상, 인허가,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분양가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인 오송 바이오 메디컬지구는 의료연구개발기관, 첨단임상시험센터, 연구병원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는 IT, BT,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밸리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